여기는 강진 고성사입니다. 뷰가 멋지죠? 브이랜드 물놀리장 구경하러 갔다가 보성숙 정원을 들렀다가 그 위쪽에 있는 고성사가 있길래 한번 와봤거든요. 이렇게 멋진 뷰일줄이야. 당연히 우리 웃자도 함께죠. 그런데 그때 야생 희귀종 갈색 왕 사마귀를 만났어요. 사실 그냥 갈색 사마귀가 신기해서 찍었는데 검색했더니 희귀종이라고 뜨더라고요. 사실 전 잘 몰라요. 도망갈 때는 스파이더 저리 가라더라고요. 안녕 우구짜. 사실은 웃자가 왕 사마귀를 발견했어요. 뭘 또 먹나 했는데 사마귀더라고요. 신기해서 사마귀만 찍고 절 구경을 했어요. 그리고 다시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서 촬영을 다시 한 거예요. 우리 한 장 찍으려고 우짜야. 잘해봐. 엄마랑 한 장 찍고 가세요 우리도. 난 사마귀도 놀랬네. 하늘도 구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얘 얘 미터밖에 안 되나? 그래서 웃자와 잠시 앉아서 놀다 가기로 했어요. 우리도 갤 줄 아네. 이게 최고 높은 것 같아. 지금부터는 개인 소장 및 풍경 보는 시간입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등장. 이거 한번에 가 forgive. 잘해봐. 일단은 뭐 ec사itic. 여러분, 제가 가르침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 가질까요? 제가 도착 할 것 같아요. 일단 이쪽으로 해주세요. 한번 보여주십시요. 제가 가질까요? 이상한 검정 고물을 물고 있는 흑자 이상한 검정 고물을 물고 있는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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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구 복합 해외 공사 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